안녕하세요 제가 제 그릇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늬만! 이만한 그릇에 너무 좋아하는 여름여름여름 무악! 다 이런 그릇 필요하잖아요 뭘 뽑고 씁니다 나 이런 게 어떻게 재밌지? 이츠민 여러분! 어떻게 해? 왜 울려야 돼? 렌지! 안녕하세요 최은경의 관리소 렌지! 안녕하세요 최은경의 관리소 이츠민 여러분! 저 왔어요! 소장 왔어요! 오늘은 제가 저보고 맨날 그릇이 1,200만 개냐 그릇이 많냐 이런 걸 물어봐서 그릇을 많이 가지지 않고 여기저기 다 활용할 수 있는 세팅이랑 얼마 안 되지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! 안녕! 관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제 주방이에요 보시다시피 약간 거구에 두 명이 들어가면 서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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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면서 다녀야 되는 데라서 수납 공간도 워낙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차리는 모든 그릇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한식 상차림 하는 그릇이 들어가 있고요 단을 만들어서 꺼내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120번 물어보는 그릇들이 이 서랍에다가 넣었어요 이쪽은 안 보이네요 그냥 저 혼자 얘기할게요 카메라! 이렇게 여기도 단을 만들어서 그 앞접시로 많이 쓰는 것들을 여기다가 해놨고 이렇게 그리고 저희 남편이 육개장 좋아하니까 육개장은 또 이런 그릇이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육개장용을 이런 것도 국물용을 여기다가 놔뒀어요 그리고 하얀 식기는 이거는 4인 가족으로 쓸 수 있는 서양 식기인데 요만큼 그리고 여기도 컵들 많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릇 자주 나오는 그릇입니다 자 얘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리빙페어에 가서 한국에서 그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눈이 번쩍 뜨이면서 제가 눈이 번쩍 뜨이면서 얘는 보자마자 너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릇을 가지고 싶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저는 그래서 무슨 프랑스 엄청 비싼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이름도 본 아시시드라고 그냥 가격도 물어보지 않고 너무 앞에서 째려보고 있다가 바로 질렀어요 그래서 얘는 앞접시로 쓰면 좋겠다 해서 스푼포크 있는 노티브를 잡았어요 어느날 제가 너무 슬픈 소식을 전해 드린 게 얘가 하나 깨져서 살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브랜드가 단종이 되면 삐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른 시리즈지만 얘를 다른 시리즈지만 얘를 선물 시리즈를 구입을 해놨어요 얘는 우리 보통 이 서양 식기를 앞에다가 이렇게 테이블 매트랑 차리면 빵을 뜯어서 먹는 그리고 요거는 올리브오일 같은 소스를 딱 옆에다 놓는 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파스타나 볶음밥 접시로 너무 좋아서 샐러드 각자 덜어서 먹을 수 있는 샐러드 볼로도 쓰고 에피타이저를 아스파라거스 이런 거 하면 긴 접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너무 예쁘게 요렇게 얘를 베이스로 제 그릇 컬렉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그릇에 철칙이 무늬 있는 거 사지 마라 색깔이 화이트 블랙 말고 딴 거 많이 들어간 거 사지 마라가 제 철칙이에요 근데 얘는 무늬가 있잖아요 음식의 알록달록함을 전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얘를 산 거고 이렇게 화이트를 사놓으면 어떤 화이트 브랜드가 다른 거 톤이 조금 다른 화이트를 하더라도 추가가 돼서 세트가 커지는 거예요 딱 하나를 샀으면 저는 뽕을 뽑고 그릇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하얀 거 그림이 화려하지 않은 무늬 막 많지 않은 거를 꼭 샀으면 좋겠다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이 테이블 매트는 정말 많이들 물어보신 테이블 매트인데 블랙은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는 게 블랙에는 먼지가 너무 많이 타요 들러붙어 와서 그래도 손님 차릴 땐 되게 예뻐요 드라마틱해요 얘는 오마쥬라는 테이블 매트고 얘는 이케아에서 정말 싸게 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판떼긴데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를 매치했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또 스트라이프 좋아한다고 저희 집에 스트라이프 있는 거 보셨잖아요 요거를 세팅을 딱 하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큐티폴은 젓가락까지 다 있는 세트라서 홈쇼핑해서 선물 준다고 해서 제가 샀는데 역시 이런 거 홈쇼핑은 진짜 좋은 거 같애 이거는 내가 인터넷 검색해서 샀는데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쓰는 거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겔...드... 이게 무슨... 이거 어떻게... 이거 무슨 글자지?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저처럼 어두운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는 식기를 블랙으로 하는 것도 되게 시크하고 또 음식이 되게 돋보여요 테이블을 어두운 거 하는 거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냥 꽃병도 쓰고 손님들 왔을 때 디저트 스푼이나 포크 이런 거 요것도 매치스패션에서 직구로 산 거예요 블랙 오브제 같은 것들 저는 놔두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금 특별한 밥상이 돼요 올리브오일 그릇 놓고 다른 에피타이저나 이렇게 나 이런 거 왜 이렇게 재미있지? 나 이런 거 왜 이렇게 재미있지? 근데 문제가 난 브랜드 이름을 다 까먹었는데 독일어야 일단 얘는 제가 메인디쉬 큰 걸 하기 위해서 흰 그릇을 찾다가 똑같이 리빙페어에서 얘를 만났어요 되게 비싼 브랜드 있잖아요 프랑스 아스트리에드 빌라 아스트리에드 빌라 아스트리에드 빌라 찾아주세요 그 엄청 비싼 거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느낌이 비슷해서 근데 보니까 얘는 야나칸이라는 태국 브랜드예요 이 메인디쉬를 쓰고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조금씩 조금씩 사모은 게 이 큰 접시류 그리고 이렇게 작은 접시류 이렇게 저는 우리 남편 돼지 그러니까 감자탕이랑 육개장 좋아해서 그거 잘 끓여 놓거든요 그거 감자탕 담고 여기다가 그냥 김치나 장아찌 하나 딱 담아도 상차림이 완성이 돼서 얘는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이 다 잘 어울려요 야나카는 사고 보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가격 대비 그 아스트리에드 빌라투 하여튼 그거보다 훨씬 좋아서 만약에 그런 풍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야나칸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샀어요 높이를 좀 추가하고 싶어서 얘는 디저트로도 쓰고 심지어 그냥 저는 여기다가 뭐 연어알 같은 것도 넣고 그런 여러 가지 다 써요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거 버터나이프예요 이런 건 쓸 때마다 이렇게 황동은 변하는 느낌이 좋고 버터니까 기름이 먹여질수록 이 나무는 훨씬 더 반지르르 예뻐지더라고요 아 여기 빨리빨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예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얘도 그냥 하나 산 거예요 예뻐서 솔직히 여기다가는 음식을 어떤 걸 담아도 너무 예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싼 집의 그들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만한 그릇에 음식을 이만큼만 담으면 다 예뻐요 이만한 그릇에 음식을 이만큼만 담으면 다 예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여기다가 막 넘치게 김치고 배추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안 예쁜 건데 이거는 굳이 내가 그때 왜 미쳤는지 왜 샀는지 모르지만 산 걸 어떡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옥제처럼 놔요 이걸 제가 가장 많이 요거랑 요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 생선 요리 담을 때 너무 좋아요 중국 생선 태국식 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튀기듯이 해갖고 간장 붓고 고수 막 산처럼 쌓아가지고 밥 나중에 막 어 너무 맛있어 거기에 딱인 거예요 생선 놓는 것도 너무 좋고 이거는 딴 건 없는데 위에서 찍으면 너무 예뻐요 모양 자체가 진짜 예뻐서 연어를 놨다가 여기다가 머스타드 이렇게 담아가지고 싹 놓으면 그릇 요거 하나로 끝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요 스탠드예요 보통 이런 거 홍콩 가면 에프터눈 티 세트 해가지고 샌드위치 요만한 샌드위치인데 다 먹으면 12만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세트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릇도 다 넣으면 그 세트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차림도 되게 예뻐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디저트뿐만이 아니라 요렇게 뭐 양식 한식 태국식 뭘 뽑고 씁니다 이게 진짜 안 비쌌거든요 사람들이 알려달라 그러는데 내가 그때 엠페이로 해가지고 내가 못 찾아 언제 그 기록을 다 나중에 여기 뭐라고 써 있는데 문버트야 문버트야 몰라 또 제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보이지만 은근히 여기가 다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볶음밥을 담으면 은근 양이 많이 차는 딱 여기다가 볶음밥 해갖고 소복히 하고 난 다음에 숟가락 이렇게 딱 하나 해가지고 요렇게 상차림하면 그냥 끝 이 그릇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거는 다 따로 시기도 다 다르게 샀는데 요 지금 요 라인들 제가 좋다는 라인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메이첸바흐 가격대가 2-3만원대가 많아요 이건 제 아침 요거트 먹는 그릇이긴 한데 뭐 그때만 쓸 필요 있나요?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프나 아니면 그런 거 할 때 여기다 같이 하면 다 비정형의 이런 것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컵을 이건 제가 사랑하는 컵인데 요거는 쿤캐라미 얘도 독일 건데 얘는 너무 비싸요 하나씩 하나씩 모았는데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는 같이 세팅을 하면 브랜드가 지금 여기에 하나 둘 둘 셋 넷 네 개가 섞였는데도 약간 한 세트 같은 느낌으로 이질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하얀색을 모양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골드는 제가 너무 사고 싶어서 이번에 호랑이에서 샀던 혼자 먹을 때 쓰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이나? 보이나? 잘 보입니다 예쁘죠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그릇은 바꾸면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에 달라지려면 테이블 매트만 바꾸세요 테이블 매트 하나만 달라지면 솔직히 그릇은 늘 똑같아도 차림이 완전 달라 보이거든요 얘는 미국 거예요 스키 세이버트 이렇게 타란 예쁘죠 너무 예쁘다 예쁘다 자 이번에는 한식기를 뭐 하나를 가지고 싶나 했는데 그냥 하얀 거를 저는 꿈꿨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레고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한식기는 내가 얘로 하겠다 그래서 김석균의 요 블루라인 도자기를 완전 한식으로 저는 샀는데 완전 반했어요 사고 보니까 꼭 한식만 필요한 건 아니고 여기다가 파스타를 담아도 되고요 여기다가 팬케이크를 담아도 되고요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빵 담아가지고 내도 되고 그래서 요 밥그릇 국그릇 빼고는 다 양식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저의 거의 데일리 식기라고 보면 되고 저희 남편이 또 늘 제가 얘기하는 국 좋아하니까 요 면기 요거에다가 산처럼 쌓아가지고 잔치국수를 먹어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먹고 한입을 먹으면서 더 있지? 를 물어보는 애라가지고 이게 모자라 그리고 둘 다 청국장 또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은 청국장을 요런 데 자박자박 끓여 놓잖아요 우리 여기다 끓여야 돼 콩이 바글바글바글 이렇게 있어야지 여기다가 이제 막 채소를 때려놓고 무생채를 해가지고 해 먹어서 큰 그릇이 많이 필요해요 한식에서도 그래서 요렇게 요 라인은 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도 생선 담는 거 너무 좋아요 요것도 의외로 쓰임이 많더라고요 긴 사각 접시 이거 되게 좋아요 이런 거보다 돼지 불백을 담아도 훨씬 많이 담아죠 우리 집은 좀 많이 먹는 게 중요해요 참 많이 먹어 요런 그 종지도 간장 종지도 너무 재미있게 동그랗게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그냥 차리는 재미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반찬도 여기다가 김 크게 다 넣고 여기는 장아찌 넣고 그래서 작은 사이즈든 큰 사이즈를 제가 맞춰서 사놨어요 저는 워낙에 옷칠한 숟가락 좋아해요 근데 좀 밝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어두운 색깔 좋아해서 옷칠한 숟가락을 잘 쓰는 편이고 요거는 젓가락 받침 너무 예쁘죠 예쁜 거를 튀지 않게 수명으로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식은 테이블 매트가 화려한 걸 싫어서 그냥 무난한 요걸 썼고 예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차려보았어요 관리해 드릴게요 이번 컨셉은 뭔가요? 이번에는 빨간 상 워낙에 식기를 색깔 있는 걸 많이 쓰지 않는 편이긴 한데 이 레드는 너무 강렬하게 예쁜 거예요 너무 레드만 하면 그럴까봐 그레이를 중화를 시키려고 느끼는 했는데 보니까 그냥 레드만 해도 될 뻔했어 레드가 너무 예뻐서 상차림에 놔도 예쁘고 이렇게 어두운 블랙 힙탁에도 정말 정말 잘 어울려요 여기다가는 사실은 이렇게 밥공기랑 국그릇이 다 있어서 이거는 한식 상차림으로도 너무 완벽하게 다 돼요 면기 하나만으로도 색깔 넣어가지고 잘하는 편이고 이거 메인 디시로 큰 거 하나 정사각형도 참 잘 쓰는 편이긴 한데 여기다가 크라상 하나 버터 하나만 딱 놔도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여기다가 색깔만 막고 패턴을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따로 브랜드가 다른 걸 샀어요 세일을 하길래 세일을 하길래 그래서 이거는 더비스지 이라는 예쁜 브랜드 안 보고 사니까 얘도 뒷구 했거든요 세일을 하길래 마침 얘가 그레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딱 그냥 앞접시로도 쓰기 좋고 이렇게 색깔 매치하기도 참 좋고 레드도 요 포인트 주니까 약간 이거 벽화 같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오래된 그런 느낌의 이거는 이렇게 불어서 하는 컵인데 요것도 세일할 때 제가 건졌어요 되게 예쁜 약 딱 여름이 너무 기대되는 여기다 스파클링 워터 하나만 해도 되게 막 여름여름여름 그런 여름에 너무 잘 쓰는 간단한 상차림이에요 여기다 김치만 안 얹으면 김치는 안 이뻐 딴 것만 다 건지면 이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상차림 맛있게 드세요 이건 뭐 어떻게 중국말로 해야 되나 빨간 거니까 출... 뭐... 출판 뭐라 뭐라 그래야 돼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손가락을 세우고 안녕하세요 어디 보고 얘기해야 되나 제가 제 그릇을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가 제 그릇을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늘 읽던 영어책은 좀 옆으로 두고요 요거는 제가 이것도 역시 세일할 때 모두 세일할 때 삽니다 근데 요거는 그릇 브랜드는 아니고 라이프스타일 무슨 쇼핑인가 봐요 패션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인데 거기서 딱 나오는데 보자마자 너무 막 예쁜 거예요 손 막 무악! 그리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케이크 같은 거 가운데다가 초콜릿 같은 거 딱 놔두면 마들렛 이런 거 놔두면 서로 먹고자 파가지고 난리가 나는 딱 그런 이미지가 너무 딱 연상이 되는 그래서 이거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보니까 아직도 팔아요 이거 모마 디자인 뉴욕의 그 모마 뮤지엄 있잖아요 거기에서 파는 모마 스토어에서 파는 건데 요거 이렇게 스크래치 버전이랑 부들링 낙서 버전을 따로 팔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해 가지고 여기서 먹을 때만 됐습니다 그쵸? 아 그리고 우리가 수박 먹을 땐 다 이런 그릇 필요하잖아요 여름에 여러분들도 수박 화채 먹을 때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요런 것들 요거는 여름에 화채 가득 만들 때 아니면 과일 샐러드 아니면 그냥 풀떼기 샐러드 있잖아요 그것만 하다도 식탁에 너무너무 재미지잖아 수박 잘라서 나 혼자 먹을 때도 요렇게 먹으면 되게 기분 좋아요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세일할 때 사세요 굳이 최은경의 관리사무소 입주민 여러분 오늘 어떻게 재밌으셨어요? 제가 맨날 집에서 밥하고 저 맨날 하는 놀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주박 세팅하고 그럴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이게 재밌잖아요 예쁜 게 예쁜 거니까 보시면 뭔가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관리사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입주민 여러분 관리비 없어요 아 구독까지 와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아 조림이 다 된 건가요? 네 어우 너무 좋다 어머나 세상에 세 개가 와 있네 택배가 또 아 아름답다 이거 리본도 묶어서 예쁘게 하자 아 나 이러고 너무 재밌어 재밌다 재밌다 хозя아 됐다 kids kids